르블랑은 거의 메자이 가요 아니요 저 근데 메자이 가요 르블랑은 거의 메자이 가요 초반이 아니더라도 모렐로 메자이 그러면? 아니요 그냥 이 상태로 메자이 먼저 가요 이 상태로? 모렐로 나오고 메자이 갔어요 메자이부터 갔어요 이번엔 인싸움이잖아요 키를 좀 먹어야죠 요롤띠키를 먹어야 된다 네 이 분들 장난 아닌데요 좋아요 얘 궁도 없잖아 아까 물어봐도 궁 빼놨잖아 근데 왜 우리 팀이 지죠? 뭐죠? 그래도 메자이 이득 이러면 이득 받죠 어차피 르블랑 캐리니까 네 그니깐요 경험제 같이 먹기 네? 네?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음 으으음 제가 캐리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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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방금 마우스 돌아가서 못잡을게 더블킬 메이 나이스 스텝 쌓이구요 어? 나가고 데미지는 손손하게 들어갑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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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척을 잡는다 오 그래도 이거 잡죠? 아니 충분히 잡았을 때 그럼 5초 남았죠 군 기다리는거죠 지금 무척이 길을 때 길더라 나이스 야! 몇 스텝이야 13 13 스텝 isi 모르 rewind 기다렸는데? 잡고 돌아갈까 말까 아아 아하 큐를 피해야 돼! 아이 피했어요 그치 도왔네 응 근데 매자 17 스테이크라 이길드 Hinter 이 numa faded 하다 나 뺄라고 하셨던 건데 진짜 진향이 서성 묻겠다 아이고 아하 아 근데 나 빼려고 그랬는데 이건 매달 몇 스텝이죠 지금? 한자리 속 같은데요? 9요 9 이건 잘 뺐어야 돼요 제가 잘못한거에요 그리고 지금 오? 우와 엄청 많이 빼놨어요 아이고 갑자기 분위기가 안좋아졌네요 갑자기 터졌어요 네 조마조마 하던게 조마조마 하던게 터졌어요 선을 넘었네 메자이가 오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애들 메자이 보고 지금 버티고 있었거든요 메자이만 믿고 오우가 넘어가자마자 책창 하나 찢자마자